한국국토정보공사 제작에는 그 만든게 로운어 시대에 나오면 헤로도가 헤로도에 있는 것도 모니터를 켜놓으니까 이만큼 복잡한 앱무가 또 있나요? 좀 짧게 받아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R-TEX 쓰신다고 R-TEX 쓰신다고 아, 604? 네. 이때가 있는 부분에 저항이라든가 여기 전화기, 그거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에도 봤잖아요, 왜 진공을 속게 잡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붙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소리고리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분이 출연하셨는데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선생님. 예, 뭐, 이걸 오버를 하러 오신 분입니다. 아, 예. 어디서 오셨나요, 선생님? 저는 서울 정릉에서 왔습니다. 예, 어떤 고장이 있으셨나요? 이거를 구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 소리고리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오래된 기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버를 하고 싶은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오른쪽 채널의 소리가 음량이 가끔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아, 소리가요? 그런 고장이 또 있었습니다. 그, 뭐, 튜너 쪽은 어떤가요, 그러면? 그러고 튜너는 제가 스쿼트에 350B라고 하는 스테레오 튜너는 쓴 적이 있었지만 예. 이 399호에는 그, 내장되어 있는 튜너가 모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전용, 그, 저, 스쿼트의 그, 저, MPX를 구해가지고 예. 이제 저거를 연결하면은 이제 스테레오로 들린다고 그러는데 예. 문제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서 예. 뒤를 보니까 연결 방법도 잘 모르겠어요. 아. 겸사겸사 그것도 좀 배울 겸 예. 해가지고 사장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독특한 튜너인데 굉장히 보기 드문 튜너 같습니다. 뭐, 지금 저 스쿼트가 예. 그,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 저, 모노 튜너들이 저,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어요. 예. 그래서 모노 튜너를 좋아하는, 그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예. 이제 그, MPX를 하나 더 구해서 스테레오로 듣는 에어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피셔 리시버 중에 800이 있었거든요. 네. 그, 800도 이제 그 리시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노 튜너더라고요. 아. 그런데 소리는 제가 뭐 800B나 815보다 500계열보다도 그 800이 소리가 저는 더 좋게 들렸어요. 모노 튜너이지만 그게 네. 그래서 그 MPX 없이 듣는 분들도 있어요. 네. 모노로. 선생님 그러면 어떤 고장이 있으셨나요? 고장도 고장이지만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우선 부품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네. 이를테면 회로도 복잡하지만 회로들을 펴놓고 하는데도 네. 물론 이제 모니터를 끼워놓고 하는거죠. 네. 그렇게 하는데도 부품을 찾는데 뭐가 어느 구석에 백했는지 완전 복잡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피셔라든가 이런 거는 샤시를 내려다보면 무슨 파트가 어디있고 대충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데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쪽저쪽에 있고 뭐가 어디있는지 해당 알 길이 없어요.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랬더니 제가 그때 이거 왔을 때 한번 봤는데 난감했습니다. 사실 와 이거 안에 보셨지만 선생님 보기에도 너무 복잡하지 않던가요? 저는 뭐 기계에 대해서 워낙 모르니까 예. 옛날 시절에 그 저 이거 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게 또 스쿼트 E99 B도 써왔고 예. E99 C도 있고 그런데 예. 그 뒤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냥 골치가 아파서 부족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튜너가 하나 더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예. 기계도 크지만 그 선도 그것보다 더 복잡하더군요. E99 플러스 튜너가 들어간 거죠? E99 B 헤로에 저 330 모노 튜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쿼트 330 튜너 국내에 몇 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E99 B 라든가 이런 것과는 만든 형식이 다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이건 그 전에 모델인지 그 전에 아마 모델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만든 게 작은 모노 시절에 나온 것만 상당히 복잡하게 해 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이게 좌우 쪽은 이게 FM이 이게 FM이고요. 아 그게 FM인가요? 네. 이게 AM이고 AM이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 노부들은 그저 E99 B나 같은데 이제 배열만 조금 이렇게 다른 거죠. 네. 이 노부들은 똑같습니다. 저 E99 B하고 아 그래요? 네. 한번 볼게요. 노부가 셀렉터 인프트 스테레오 그 다음에 채널 A 뭐 트래블 베이스 그죠? 아 같이 있네요. 네. 오른쪽이 있죠? 네. 그러면 좌우 블리노 네. 그 다음에 돌려 그 다음에 중간에 네모진대가 이거는 수신창 네. 수신 그 저 네. 수신 그 영역을 표시해 줍니다. 네. 제대로 그 저 수신이 제대로 잘 되면 이렇게 파랗게 뜹니다. 근데 여기 왜 두 개죠? 하나는 AM이고 이거는 AM용 이거는 FM용 이고요. 별도로? 네. 요런 방식이죠. 매킨토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비엔데는 헤브렉시겠죠. 여기 픽업이 원투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픽업은 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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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이 두 개가 돼 있으니까 뒤에 아 1번 거 또는 2번 거 예. 그 다음 밑에가 무슨 테이프 리아 아 요것도 이제 포노에 이제 그 에큘레이저 회로인가 봅니다. 예예. 이제 이쪽으로 와서 테이프 모니터 네. AM 이게 뭐죠? 디스탄트? 와이드 네. 방송국에 AM도 아마 그 FM마냥 와이드 방송국에 했었나봐요. 럼블 필터 럼블하고 스크래치 방지 네. 럼블은 뭐죠? 럼블하고 스크래치의 차이가? 그렇죠. 메코드 들을 때 그 판이 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줘요. 이걸로는 아 럼블이? 스크래치도 옛날에 그 아 아 그런 기능도 있었나요? 부드럽게 있는거 있고 없는거 있고 그렇지 아 아 라운드니스 볼륨을 VL 네. 이렇게 하면 라운드니스도 안 넣는거고 저쪽으로 하면 라운드니스 아 예. 패스는? 그게 위상이니까 아 위상 네. 와 엄청 복잡합니다. 선생님 진공관 개수가 어마어마하네요. 엄청 힘드셨겠어요. 다 쓰는건 아니에요. 네? 다 쓰는건 아니에요. AM적으로 안 쓰는거에요. 아 선생님 여기 보니까 콘덴서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신거 같아요. 밑에도 또 있어요. 밑에도 또 있어요. 근데 그거 안하면 뒤집어 놨다 이렇게 해가면서 헷갈려서 잘 몰라요. 뭐 어디까지 했는지도 모르고 이게 부품이 어디 꽂혀 있는가 저기 페루도 펴 놓고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걸려요. 고치는 시간보다. 어 이거 밑에가 이게 지금 굉장히 두껍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파워 트랜스가 네. 밑으로 주저앉아서 그래요. 밑으로 내려앉혀서. 어 그럼 이게 6bq 치고도 이게 트랜스가 좀 아웃 트랜스도 좀 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좀 크죠. FM하고 AM을 해야 됩니까? 파워 텐스가 이제 그 전류 공급하려고 전압 전류 공급하려고 전압 전류 공급하려고 치니까 커야 되는 건 맞고요. 요거는 이제 출력 담당이니까요. 아까 소리 들어 봤는데도 스케일도 좀 다르네요. 다른 6bq에 비해서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이제 저음이 풍성하더라고요. 299도 이렇게 이게 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좀 큰 거 같더라고요. 끔찍합니다. 무슨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저는 산수의 천에도 되게 복잡하다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이고 그거는 뭐 재미없네요. 이만한 이만한 거 제가 거의 볼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아니. 먼저 복잡해요. 아이고 그리고 뭐가 어디가 있는지 찾으려면 여기도 두 개들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면 지금 콘덴서도 다 오버하신 건가요? 그렇죠. 몇 개를 오버하신 거예요? 일곱 개를 7개를 오버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 세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뜯어야 돼. 이거 뜯고 뜯어내야 해요. 아니 이거 지금 이렇게 콘덴서 보면은 오버한 티가 안 나오는데요. 선생님 이거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글쌰그러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럼 장량이 아닌데 이거 부품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아 아 정말 많이도 쇄장이 하하하하 싶은데 회로도가 회로도에 있는 것도 모니터에 켜 놓으니까 원천 넓으면 확대를 해서 봐야 되잖아요. 넓으니까 그러면 위치가 그 놈의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요. 확대해서 이만하게 복사를 해서 보면 괜찮은데 모니터에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어디 위치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찾으려 그거 보려 하하하하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만큼 복잡한 앰프가 또 있나요? 이보다 더 복잡한 것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 그 유럽계통 것이 더 하기가 더 많아합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이게 옹색해가지고 뜯어볼 수도 없고 줄로 죽어 묶어놔가지고 이건 그래도 찾으면 찾을 수는 있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래요. 더 복잡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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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하하하 다행히 인정옥 사장님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들은 고마운거죠. 하하하하 그 혹시 그러면 이제 부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교환한 부품? 더 어리셨나요? 교환한거는 교환한거는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몰랐는데 이걸 해가면서요.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네 이거만 하다가 잠깐잠깐 보는건 또 이렇게 옮겨놓잖아요. 옮겨놨다가 잊어버릴게 바로 올려놓고 또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면 여기는 뭐 이런 볼트는 따로 챙겨서 놓지만 부품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자질구레한 것들은 어디로 날라가고 없어요. 하하 이게 큰 거는 보관했는데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날라가 버리고 그리고 이속안에서 뺀건 다 버리지 뭐예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어떤 사람 거든지 다 뺀 버립니다. 그 빼면서 냄새나지 손에 묻지 위생상한 한번 그래도 그품이 혹시 있으면 몇 개 볼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디 갔는지 아 그래요? 그럼 대강 이제 콘덴서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항 같은 건 뭐 잡으려기 같은 건 뭐 어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하고 다르게 전압 체크해 보고 안 되는 거 이거는 대개 이제 전압 체크해서 보면은 그 각단의 전압이 다르거나 그러면 대개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이게 찾을 길이 없으니까 부품 찾는 데도 어렵고 그러니까 하다가 우선 스코프 같은 것도 대부죠. 양쪽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다면 이 앞에 보면 보륨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예 예 예 여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게 다 지워져서 무슨 역할하는 건지도 몰라요. 회로도 보고 찾아가면서 가야지 그 후에 바이어스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후에 만지지 그 전에는 만져놓고 전원을 넣는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 우리 안에는 NC바런스도 있고 DC바런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 하고 나서 이제 전압 조정하니까 바이어스 전압도 아마 1볼트 정도 높게 했을 거예요. 프레이트 전압이라든가 스크린 전압도 아마 300 몇 볼트 390 잎인가 뭐 얼마인가 걸리는데 그것도 한 2, 3 볼트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게 거의 정확한 수치에 하게 다 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백사장 백사장 그거 보신 거 어떠세요? 내용을 보고 수리를 하셨다니까 아 저는 진짜 진심으로 고마워요. 혹시 다른데 한번 수리 막혀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믿음이 안 가서 이 기계 말고 다른 기계로 서울에 있는 몇 군데 제가 접촉한 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서울에는 또 이렇게 또 세무상가나 이렇게 기술 좋은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세무상가 쪽은 기술 좋은 분들이 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 예 아 그 수리 막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 여기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다 해주시는 분이 지금은 많이 안 계세요. 예 이 저항은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게 뭐죠? 다 이제 전원회로 하고 저기 쪽에 들어가요. 바이어스웨어 쪽에 전원회로 하고 설명해도 잘 몰라요. 제가 고치긴 했어도 제가 봐도 어디가 어딘지 지금 봐도 잘 몰라요. 대략 윤곽은 알죠. 출력봉 어디 드라이브단 이거는 이제 이런 거 종류는 알죠. 이제 A씨 바란서 D씨 바란서 이런 거 정도는 알지만 나머지 AM 파트 그쪽에 들어가는 전압은 다 체크해보죠. 회로도에 몇 불트 걸려야 되는데 그 전압이 떨어지면 그쪽에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거든요. 혹시 MPX는 보신 건가요? MPX도? MPX는 보진 않았는데요. 이걸 작동시키고 이걸 볼라치면 이것도 밑에는 바닥을 열어봐요. 내부가 어떤지 여기서 나오는 선이 어떤 게 출력이고 입력인지 이런 걸 봐야 되죠. 뜯어는 봤죠. 아 이상은 없던가요? MPX는? 괜찮더라구요. 아 정말 복잡한 복잡하고도 어마어마한 리시버를 본 거 같아요. 얼마 거의 그 진공한 리시버 중에는 저렇게 복잡한 것도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 어디 장비에 가깝죠. 장비 장비 예 선생님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어떠신가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저 앰프 그 전에 앰프 소리는 들어보신 거죠? 그럼요. 들어보셨을 때 좌우 한쪽이 안 나온다든가 이거 말고 음질 자체로만 봤을 때 음질이 더 깨끗해졌습니다. 음질만으로 봐도요? 예 힘은 어떠신가요? 힘도 좋고 힘도 좋고 예 마음에 드신다는 얘기시네요. 그럼요. 예 돈은 좀 싸게 받아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싸게 받아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있는 젠생 필드 스피커하고 장시간 틀어봤는데 소리 잘 나옵니다. 집에 가서 또 마음에 드셔야 될텐데 하하하하 마음에 드시겠죠. 알텍 쓰신다거든요. 아 604 예 한쪽이 안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건 어떤 이유였나요? 어 한쪽이 안 나오는 거는 네 양쪽 전압 체크에 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네 그 뭐 저항이라든가 뭐 이런게 전압이 덜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게 오래돼서 저항이 뭐야 수치가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항은 양쪽에 전압 차이가 나더라구요 네 그거를 맞춰주니까 양쪽에 정상적으로 맞췄습니다 근데 그거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뭐 전에도 봤잖아요 왜 그 진공은 속계단에 발핍이 부러져 있는 경우 아 그렇죠 속계츠는 관은 멀쩡하게 꽂혀 있고 불도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동작은 정상적으로 할 것 같고 근데 밑에서 재보면 정상 전압이 아니 정상 전압이 아니라 전압은 걸리는데 관은 동작을 안 하고 아 빼 보면은 발필는 정상적으로 꽂혀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잡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고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고 이제 스코프로 찍어 보다 보면 신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어디서는 모양이 다르다면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면 또 찍게 되고 그렇죠 네 일단은 선생님 소리도 들어보고 만족스럽다 하시니까 집에 가서서 참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당연히 혹시 또 고치실 게 또 있으신가요 선생님? 오디오가 아니 전번에 그 소리볼의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6042 스피커도 1967년도 출시된 모델이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기회가 되면은 거기 있는 네트워크를 뜯어서 그런 것도 가지고 올 생각입니다 민선생님은 항상 바쁘시겠어요 제가 네트워크를 많이 하시니까 네 네트워크를 바꾸면 또 가격에도 변화가 있는 건가요? 가격이요? 네 그러니까 6042나 이런 것들은 또 오리지널을 또 많이 또 찾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네 오리지널보다는 음 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바꿔야 되는 것이지 네 가격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안 바꾸면 상전 제대로 된 소리를 못 듣죠 그러니까 말아치 세븐 같은 경우 종류가 네 그거는 그거는 좀 사고를 바꾸셔야지 하하하하 선생님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네 짧게 지금 처음 만나서 바로 리뷰 하셨는데 정말 목소리도 중하시고 말씀 잘하시거든요 설명은 뭐 제가 할 것도 아 그러니까 저도 설명을 다 모르실 줄 알았는데 다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저는 편했습니다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하고 또 혹시 한번 또 기회되면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그러시죠 예예 감사합니다 리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üs 아 알Matthew 어떤 알 시간이 посмотр Kimberly 아멘